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이번에 보실 집은 침산동 침산교 인근에 있는 빌라 포룸이고요.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면은 현관 공간이 있고 신발장과 그리고 여기 이제 주방 및 거실 공간이 있고요. 네 전세 9천에 나와있는 매우 저렴하고 넓은 집입니다. 거실에 붙은 베란다 공간이고요. 세탁기를 저기 두고 쓰면 되겠습니다. 차례대로 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. 이 창문은 이제 방금 보신 베란다로 연결되어 있는 창문이었고요. 여기는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. 여기는 제일 큰 방 안방이고요. 안방 안방의 창은 여기 또 다른 큰 베란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나머지 한 방과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세 번째 방, 중간 크기의 방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두 번째 베란다. 여기가 공간이 훨씬 크고 되겠습니다. 두 번째 크기의 방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입니다. 세탁기를 여기도 못 써도 되고 그거는 편하실대로 세입자 원하실대로 하시면 되겠고요. 침산동에 있는 빌라 포룸 굉장히 넓은 빌라고 전세 9천에 나와있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나와있는 좋은 집입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